솔직히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 전부 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예상치 못한 거였었잖아요. 유대도. 올림픽이랑 ADC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서. 대회 전에는 항상 우선은 공항에서 나올 때, 한국 나올 때 아무도 없었죠. 설스에는 뭐 이번에 그냥 금메달 했다고 야가니까 막 기저운동도 주시고 그리고 협호 측에서 마름도 나와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그래서 확실히 어벙벙했어요. 처음에는. 모든 종목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관심 가져달라 가져달라 말해봤자 너 보여줘야지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실력 더 키워서.